SBS 독서 캠페인 책과 사람 안녕하세요 인피니트 H 호야입니다 낯선 길을 헤매는 즐거움 첫 등교, 첫 데이트 세상 모든 시작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시작된다 우린 언제나 새로운 길 위에서 길을 잘못 들까봐 두렵고 시간이 더 걸릴까봐 조급하다 하지만 우리들은 낯선 길을 헤매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넓어지고 생각지도 않은 행운들을 만나게 된다 여행 에세이 너도 떠나보면 나를 알게 될 거야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산다는 건 매일매일 길을 떠나는 여행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낯선 길을 걸을 때 함께하면 든든한 친구 바로 책입니다 지금까지 인피니트 H 호야였습니다 여기까지 늘 재밌 Ott' Alfons 우리 동네 Ens release 액교 , 다행히 질 conheville 나를 월 ‹